모든 사람은 너무 쏘아져있어, 이 자포대가 끊임없이 조심하면 괜찮아요 대신 물이 다 팔을 씻으면 그 다음에 내려가서 팔을 잡혀가자면 나 힘들잖아요 이 사람은 목이 심해져서 번영한 손이 들어 해보는거에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둘, 셋 네비고 둘, 셋 싸우려고 할까? 예, 싸우면 올라가기 좋잖아요 발이 눌렀잖아요 만약에 눌렀는데 안 버텼어 안 버텼으면 손이 못 나가는 거로 만약에 버텼어, 버텼으면 이심으로 같이 타격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왜 손을 이렇게 하냐면 일단은 팔자를 접뻑붙이 하나요.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파가 들어가죠. 팔을 이렇게 땡긴 게 아니고 가슴의 심으로 타가 들어갑니다. 타가 들어갑니다. 타가 안 맞아서 이렇게 빗겨내면 됩니다. 이렇게 빗겨내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빗겨내면 됩니다. 이 상태로도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렇다보니 조금irscompnot한 부분은 바로 이것으로 풀을 future. 감사합니다.